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 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지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과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부동산 통계로 놓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대 축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항상 좀 많이 나왔습니다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둘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제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국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었던 상황인데 최근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역시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결과가 좀 상반된 KB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 중에 있다 반면에 한국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제 반등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먼저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부동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KB부동산이 7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0.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17 지방은 마이너스 0.14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월간 증감률로 놓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한국부동산원 발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6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할 때 이건 6월이에요 6월인데 벌써 매매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상황이고 그게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지수가 0.05%로 하락해서 상승으로 이렇게 반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KB부동산원은 하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부동산원과 KB부동산원의 이런 통계 내지 해석 이런 것이 달라진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통계미 해석이 달라진 이유 일단 방금 전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건 제가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조사 기준과 그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준에 대한 부분은 표본주택수 자체가 달라요 부동산원은 약 3만 2천 가구의 표본주택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KB부동산은 약 6만 2천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통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통계는 사실 표본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통계에 대한 정확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표본주택수만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원보다는 KB국민은행이 좀 더 더 통계 정확도가 높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주택수의 범위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다음에 부동산원이라든지 아니면 KB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를 감안해서 통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별도로 있어요 조사원이 있고 표본주택 실거래 가격 정보를 기준합니다 실거래 가격 정보를 기준하고요 근데 실거래 가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각 단지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단지는 한 달이면 한 달 이내 거래가 된 단지가 있고 또 어떤 단지는 거래가 되지 않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그 방법을 보면 본인 주택이 아니라 인근 인근의 실거래가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택의 호가 이제 갑자기 이제 호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게 아무래도 실거래가하고 호가에 대한 처음에 원칙 실거래가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거래 사례가 없을 때 표본주택의 호가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그 오차의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특히 이런 어떤 보합장이 연속됐다 이럴 경우엔 오차의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급격하게 반등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내 단지 중에서 어떤 단지는 아직 반등하는지도 몰라 왜? 실제 거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 4억일 동안 매물은 있지만 그걸 사는 사람이 없어 반면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의 거리로 인해서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 그 옆에 있는 단지는 아직 실거래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단지의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호가가 높아지니까 같이 호가가 따라오르는 호가가 따라오는데 아직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랬을 때 이 갭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실거래가 가격 정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호가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호가 기준 즉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없을수록 훨씬 더 통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KB국민은행은 중개업소에서 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표본주택에 일단은 실거래 가격을 집계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하지만 거래 사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인근 단지의 거래 가격을 창고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추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국민은행에서 발표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큰 맹점은 중개업소 사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큰 오차가 없는데 거래 사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은 그렇고 KB국민은 그렇고 각각의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지금 딱 이 시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시점 지금 어떤 지역은 반점이 나타났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또 반거래가 나타난 단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단지가 있고 지역별로도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을 때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도 0.05% 정도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관이 상승했고 B라는 기관이 하락했다 라고 한다면 결과로 놓고 보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KB 부동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쓸 때 마이너스 0.2로 하락하는 거예요 전달에 비해서 근데 한국부동산원은 전달에 비해서 0.05%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면 불맹언론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쓸 때는 상승전을 했다 이렇게 쓸 것이고 그리고 KB 부동산을 통해서 쓸 때는 전달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서울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니까 뭐야 상승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락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흐름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과정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6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0.05% 상승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KB 부동산도 2월달 2월달부터 보면 지금 서울 서울이 파란색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폭이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흐름상 감소하면서 즉 조금씩 다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상황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란소로 혼란소로 하지 마시고요 결과로 보면 상승 하락 두 개로 나라 설명하셨지만 과정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둘 다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원에서 3만 가구 KB 국민은행에서 6만 가구 이런 어떤 표본주택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표본주택수다 보니까 그 통계오차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통계오차의 그 작은 수치에 1위 1위 하기보다는 흐름이 회복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놓고 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원도 국민은행도 모두 알지는데 지금 회복의 흐름을 가고 있고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다 상승 전화하는 것은 올 하반기에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하나는 KB부동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도 그렇고 뭐 서울이면 서울 수도권 수도권 기타지방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큰 덩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의 관점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집말은 해야 될 곳 우리가 현재 지금 투자에 관심 있는 지역 지역 내 있는 단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단 부분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한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단지 흐름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단지가 있어 근데 아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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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는 단지에 비해서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아직 보합세의 모습이야 음 근데 조만간 곧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왜 중개한테 연락해 봤더니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 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격의 트라이 네고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 전에는 문의조차도 없었다 그러면 뭔가 변화에 대한 감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쵸 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봐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넓히기 보다는 최대한 좁히면서 흐름을 보는 거 이게 이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의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생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역에 대한 것 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서 임장을 가보고 어떤 흐름인지 느껴보고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고 그 타이밍이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트라이보고 이런게 진짜 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고요 단순히 어떤 그 결과치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뭔데 그래서 각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지고 댓글 달고 저는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락한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시간만 날리는 거잖아요 예 그 댓글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자기가 쓴 댓글 봅니까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나의 아까운 시간을 그런 데다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정말 나의 시간 쓸 때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